한동훈 위원장 등판 뒤에 지지율이 깻잎 차이가 됐습니다. 새해 첫날 눈에 띄는 신년 여론조사들이 꽤 쏟아졌습니다. 바로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론조사 축자만큼 직관적인 건 없을 겁니다. 신년 여론조사들이 쏟아졌는데 특히 가장 먼저 저희가 짚어볼 건 차기 대선 지지율로 불리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중요한 건 추위일 텐데요. 이재명 대표 22, 19, 22, 21, 19, 22. 약간의 소폭의 등랑은 있었습니다만 꾸준히 20%대 초반. 빨간색 한동훈 위원장 보겠습니다. 지금 5월부터 한 반 년 사이의 흐름을 보면 10일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12월 초에 16%였는데 작년 말 12월 말 여론조사 수치는 8%포인트가 올라가서 24%입니다. 물론 이건, 이현정 의원님. 24대 21을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으로서는 효과는 컨벤션으로 건 분명한 겁니까? 그렇죠. 저기 보면 우상향의 어떤 기울기가 꽤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컨벤션 효과 플러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인기였다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인기도도 지금은 상당히 초기 컨벤션 효과는 충분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조사들이 계속 나오는 어떤 효과는 아마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현 정부의 어떤에 대한 평가 이런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대결로 간다고 그러면 아마 이제 미래 권력에 대한 어떤 이 대결 비슷하게 이런 것들 이슈가 상당히 아마 우위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사람의 인기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누가 이제 크로스됐는지 뭐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의 뉴스메이커 그리고 어떤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데는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지금 어떤 거리, 이슈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이 이제 불발로 사실상 이제 성과 없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뭐 우리가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동료 시민에 대한 의미가 뭐냐 그리고 뭐 어떻게 보일 것이냐 또 누구하고 셀카 찍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잔잔하게 이제 관심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호평이든 호평이든 뉴스메이커다 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죠. 뉴스를 주도해 나가는 거죠. 문제는 이게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는 정치적인 언어, 정치적인 어떤 성과 이런 걸로 이제 앞으로 해야지만이 저 곡선이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립각 뭐 이런 걸로 이제 어떤 효과를 올렸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어떤 정치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성과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가파른 추이는 분명하고 24대 20이라는 숫자도 좀 눈에 띄는데 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두 분을 놔두고 정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사실 이게 의미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거의 컨벤션 효과예요. 컨벤션 효과라는 말은 언제든지 거품이 꺼질 수가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도가 올라가지는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는 다음 총선에 과연 한동훈, 이재명 이 두 분의 어떤 선호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당장 보면 마치 두 분이 선거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선거는 민생 그리고 누가 많이 혁신을 하느냐, 누가 많이 바꾸느냐 혁신의 문제. 그리고 이번 선거는 나는 또 한편 김건희 리스크, 특검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으로 인한 김건희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이 김건희 리스크와 이재명 리스크의 대결. 이것이 아마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재명이나 그리고 한동훈 두 개인에 대한 어떤 지지도. 이것이 승부를 가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의미한 어떤 여론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유의미하지 않다면서 분석은 많이 해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특검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 변호사께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건 또 다른 여론조사예요. 앞서 지지율과 달리. 이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했던 얘기인데. 수도권으로 좀 집중해보면 박원석 의원님. 서울 43, 37. 한동훈, 이재명.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도지사를 지낸. 38, 45. 인천은 또 현 이재명 대표 계양을이 지역구인데 38, 41. 물론 추이를 좀 더 아주 세밀하게 보긴 봐야 될 텐데 수도권의 양자댁의 지지율을 크게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수도권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서울은 그나마 국민의힘이 조금은 해볼 만한 그런 어떤 여론기류가 있다면. 경기, 인천은 여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고. 그건 지난 총선 결과를 봐도 그렇고 지방선거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차기 주자죠. 두 차기 주자를 총선을 앞두고서 저렇게 양자대결 지지율로 혹은 차기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로 평가하는 게. 앞서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이런 여론이 얼마나 높으냐. 여기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은 대통령은 당분간 좀 생각하지 마.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어갈 미래를 좀 봐주시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역대 모든 총선은 사실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총선을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주자로서 얼마나 주목을 받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바뀌느냐. 그리고 이른바 수직적 당정관계라고 하는 여당 내부의 문제로 지적됐던 그런 점에 있어서 변화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나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다분히 신상효과입니다. 신상품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컨벤이션 효과가 한동안 나타나는 건데 그게 지나고 나면 정말 냉정한 그런 총선 선택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카드를 내놓을 건지 그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두 여야의 수장에 대한 선호도 지지율을 한번 신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다면 또 하나, 정당을 좀 집중해 볼게요. 아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인물로 보면 좀 덜 의미 있을 수 있고 정당으로 보고 이제 좀 더 지역별로 뜯어봐야 된다. 총선에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 34, 33, 30, 40. 인천 35, 34. 경기도 정도만 빼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다 접전, 박빙으로 나오는데 그럼 중요한 여론조사는 추이니까 다음 화면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 전 변호사님. 수도권 지지율 비교. 서울, 경기, 인천. 이건 이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들 그리고 저희가 꼭 들어가야 될 핵심 표본 문제들을 저희가 하나씩 다 봤다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사실 지역별로 이렇게 정당 선호도도 들쭉날쭉한 것도 참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서울,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붙어 있어요. 경기도는 약간 오차범위 어떤 바뀐 것 같은데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도권이 어찌 보면 두 당의 지지가 붙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당시에 몇 프로 정도 지금 득표를 했다고 시청자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38% 정도를 득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거 결과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참패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보수 지지층은 충분히 뭉쳤다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보수 지지층과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서 구민들이 나오셔서 투표를 했던 것은 중도층에서의 어떤 응징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당시에 어떤 민심은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러한 후보를 잘못 냈다. 그리고 어떤 윤석열 정부의 어떤 통치 스타일이 지금까지는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17% 차이가 났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수도권 지지율, 물론 각 당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저는 제가 소속해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어찌 보면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아니면 정권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다는 그 투표를 보면 지금 훨씬 차이가 많이 나요.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 효과를 온전히 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찌 보면 앞으로 더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 등은 지금 민주당이 어찌 보면 혁신이라든지 어떤 쇄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설 변호사 말씀하셨던 여론조사가 저희가 사실 뒤에 준비했던 이건데 그러니까 정부 견제, 야당 승리, 정권 심판 여론이 과반을 살짝 넘긴 넘어서 결국 그 동력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현실, 밑바닥 민심은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야 수장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와 함께 총선 진짜 올해 넉 달밖에 남지 않은, 넉 달도 최대 남지 않은 여론조사, 신년 여론조사 결과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그 의미들을 하나 살펴봤는데요.